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치연과 함께 경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논론 남자 정명섭 정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홍표현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성호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 밀떡!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좀 보았는데요. 조금 거시적인 그런 이슈일 수도 있는데 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이슈이기도 해서 이렇게 선정해봤습니다. 우리가 국산 방산 무기체계를 존중하고 또 응원하고 또 어디 다른 나라에 수출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참 밀리매니아의 한 사람으로서 기쁘고 또 한 국민으로서 기쁜 거는 너무 당연해요. 근데 아예 법제화를 한다고 하는 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발제해봤는데요. 홍표현장님이 주로 안을 내주셨는데 어떠한 소식이 나온 거죠? 일단 이 배경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3월 11일자로 방위사업청에서 방위산업발전실무협의회를 제1회를 가졌습니다. 근데 거기서 나온 얘기가 한국산 우선구매제도 도입방안을 아예 마련하자 이렇게 한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국내 연구개발과 국외구매 비교를 통해서 웬만하면 국내 개발로 하자라는 걸 거의 공식 제도화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설령 어쩔 수 없이 외국산 구매를 할 경우에도 반드시 국내 업체가 참여해야 된다라는 게 이 골자입니다. 물론 여기서는 국내 연구개발과 국외구매 비교를 통해 획득 방법을 발전할 때 국내 개발을 우선화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쉽게 얘기해서 비교했을 때 국내가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국산을 간다라는 식이지만 국내 개발을 우선화에 추진하는 겁니다. 일단 기본 골자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얘기처럼 들리지만 좀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어서 이렇게 지금 얘기를 꺼내봤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해서 망한 나라가 인도죠. 그렇죠. 망했다기보다도 나날이 삽질을 하고 있죠. 인도 같은 경우는 아예 정책을 영어로 아예 발표를 했어요. 메이크인 인디아 정책이라고. 쉽게 얘기해서 인도 국내 개발한 거를 무조건 우선적으로 구매를 하고 전 국내 개발이 안 돼. 그러니까 국내 개발품을 못 사겠다 그러면 인도 국내에서 생산을 해야 된다. 면허 생산하는구나. 그렇죠. 이런 경우인데 문제는 그게 인도의 어떤 방해선업 발전에 도움이 되고 어떤 인도군의 국방력 발전에 도움이 됐느냐. 이게 조금 논란이 있어요. 아무래도. 물론 방위산업의 중요성이라든지 부가가치를 생각하게 되면 대구 대표적인 게 미국이잖아요. 미국도 인도랑 비슷한 정책. 어떻게 보면 인도가 취하는 정책의 시작점일 수가 있는데 그건 미국이니까 가능한 거고요. 기본천 기술을 다 갖고 신고. 아니 그리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미국 국내 생산을 우선한다고는 하지만 외국에서 개발한 것도 필요하면 얼마든지 어떤 개발 자체는 외국에서 한 것도 꽤 폭넓게 받아들이고 실제로 최근에 선정된 차기 프리깃 호이암 같은 경우도 이탈리아에서 계속 헐기한 거를 도입했죠. 현재 미군 제식화기 중에 소총 빼고 얼마 전까지 권총도 이탈리아에서 개발한 거였고 기관총은 둘 다 벨기에에서 개발한 거였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필요하면 얼마든지 외국산 장비나 외국에서 개발한 장비도 도입을 하고 또 미국의 현재 운용하는 지뢰탐지기 같은 경우도 상당수가 이탈리아에서 직수비를 한 겁니다. 자국산이 없던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비교해 보니까 이탈리아제가 더 괜찮냐라고 하니까 가차 없이 그걸 수입해서 써요. 이런 식으로 보면 굉장히 유연성 있게 내철하거든요. 그렇습니다. 1930년대부터 지금까지 방위산업을 선두해서 선도해온 미국이라서 특히나 더 그런 자신감 때문에 자국 위주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레이드가 떨어지거나 본국의 산업과 좀 괴리되는 그러한 것들은 가차 없이 자기네 방위를 위해서 국방을 위해서 수입을 하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법제화를 하다 보면 많은 또 폐단도 분명 있을 수 있는데 패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게 법제화까지 가능할 가야 될 이유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문제를 봤을 때 왜 규정화를 할까 이걸 우리가 소위 말하는 대목받기 그런 개념으로밖에 안 봐도 돼요. 아니 그리고 또 우려되는 게 애당초 지금도 법적 제도적으로 국산에 굉장히 유리한 면이 많아요. 맞아요. 국내 개발에. 당연하죠. 아무래도. 그런데 여기에 뭔가를 또 하나 더 추가하는 거는 옥상호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어떤 면이 지금 국내 개발 쪽으로 진행되는 게 있어요? 많죠. 가장 최근에 해병대가 추진하는 무장 헬기도 마리논을 기반으로 하자. 성능 비교해 보니 아파치는 1.06배, 06배, 바이퍼는 1.02배. 더구나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으니까. 각국의 어떤 방위산업에 대한 높낮이를 갖다 논하거나 또는 아까 인도이기도 했지만 인도의 방산 부분을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인도가 그런 정책을 좀 노골적으로 피면서 벌어졌던 폐단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걸 보고 반문교사로 삼아야 되는데 보다 보면 너무 인도의 방산업체들은 느긋하고 아니에요. 왜냐? 어차피 우리 거 사줄 건데. 맞아요. 책임을 아무도 안 지죠. 그렇죠. 그리고 뭔 개발을 하더라도 세워라 내워라 하고. 덕분에 아직 준비되지 않은 전차. 그리고 테자스 같은 경우는 30년째 날고 있습니다. 30년째 시험비행만 하고 있고. 그 끔찍한 프랑스 애들이 라파를 면허 생산할 때 품질 보증해달라는 얘기를 듣고 발을 빼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냥 직도입으로 끝내버렸거든요. 100대를 넘게 사겠다고 했는데. 36대인가 하는 걸로 끝냈죠. 그렇죠. 그러면 독점 체제로 갈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심각하죠. 잘못하면. 독점이라기보다도 이런 게 문제가 뭐냐면 모든 군사무기든 아니면 전자기기든 혼자만 개발해서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삼성 휴대폰이 전세계로 유명하다고 해도 안에 들어간 칩세트는 콜컹 거고 이런 식으로. 군사무기를 그렇게 개발한다는 건 보호장비도 많이 들어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무조건 다 개발할 수가 없는데 한국만이 것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한다면 거의 그냥 갈라파고스화 되는 거죠. 우리만식으로 되는. 흑표 같은 경우는 사실 국내 파워팩이 터키 수출한다고 해서 봐라 국내 파워팩 또 재평가 되는 거 아니냐 하지만 막상 그것 때문에 흑표 전력화 엄청 늦어지고 굉장히 폐단이 많았거든요. 터키가 요구한 것도 기존 자기들이 요구했던 성능에 70% 성능만 내면 된다고 어차피 다음으로 들어갔어요. stx 요구사항이 딱 맞춘 겁니다. 그걸 가지고 또 국사 수술하다가 하면 안 되죠 또 말이. 말이 이렇게 와전된다니까요. 순전히 지금 터키 입장에서는 독일 걸 못 사니까 울며겨져 먹기로 수입하는 것인데. 알타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 방산업체의 무기체계들이 이제 와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는 무기체들이 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는 건 좋은데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는 이게 제일 우려가 되는 게 뭐냐면 한 나라의 방위산업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두 번째 조금 더 낮게 보는 측면은 방위산업을 통해서 많은 부하가치와 경제를 나라 경제를 더 살찌우는 그런 기능이 있는 반면에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뭐겠습니까? 국방입니다. 그래서 무기체계의 어떤 성능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떨어지거나 우리의 ROC에 해당이 좀 안 되더라도 심지어 ROC를 바꿔서까지 맞춰주는 거꾸로. 그렇죠. 거꾸로 이렇게 우리나라 방위산업을 육성한다는 건 장기적인 측면에서도 아니고 두 번째 경제 달성도 의미가 없는 얘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국가 방위에 문제가 있으지 않을까 하는 무료가 돼요. 전투기 같은 경우도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가 한 번 들어오면 개량이라는 것 자체를 안 해요. 잘 아시는 것. F5를 지금 무려 40여 년 가까이 운영하고 있는데 손도 안 대고 겨우 한 개 사고 나니까 비상사출자상만 바꾼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기본 가지고 있는 것 자체도 업그레이드라든가 개량이라든가 이런 것도 방산사업인데 이런 것에 대한 손도 안 대고 새로 개발하고 사는 것만 어떻게든 국산으로 하겠다.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무책임의 극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부터 개선해야 된다고 봐요.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스라엘하고 비교하면서 우리도 이스라엘 같은 방위산업을 육성해야 된다라는 분들이 계시는데 되게 책임 있는 게 그러면서 이스라엘처럼 해야 되니까 우리도 방위산업을 이렇게 몰아줘야 된다고 하는데 정작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방위산업 무기 개발과 방산장비 개발의 원칙이 확고해요. 원칙이 뭐냐. 일단 비교를 해서 자기 나라에서 개발하는 게 어떤 경제성이 있거나 수출 가능성이 있거나 전략적으로 개발할 수밖에 없는 이 셋 중에 하나라도 충족을 해야지 개발을 하지 무조건 이스라엘에서 자체 개발을 하니까 한다는 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게 이스라엘은 정책을 갖다가 확고하게 핀 것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같이 국민 어떤 국가 규모가 작고 영토도 작고 이런 자기만의 현실을 안 거죠.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정말 잘한 국가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이자면 유도 무기 체계에 완전 특화하고 있고 그다음에 항공 무기 체계도 무인기에 특화하고 있고요. 전투기는 안 만들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에어비닉스 장비들을 특화하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아주 중심이 되는 그런 무기 체계들이 세계 티어 1급의 무기 체계들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전차하면 껍데기, 군함, 미용, 배 이런 걸 만드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는 엔진을 만들든가 항전장률을 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산업도 발전하고 경제도 발전하고. 그런데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 군이 추진하는 방산정책은 튼튼하고 멋져 보이는 걸 집중하는 겁니다. 안에 들어간 게 뭐 들어갔는지는 국민들은 알 필요도 없어요. 왜냐? 국산화하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사실 말상 보면 국산화라는 게 아니고 외국의 라이센스를 생산해서 한국에서 그대로 조립한다고 봐도 되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개발한 장비는 하나도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껍데기만 우호하게 만드는 겁니다. 또 하나는 소요군, 지상군, 해군, 공군의 직접적인 요구와 의견을 묵살하는 경우가 많아요. 전문용어 나왔습니다만. 아무튼 묵살하는 경우가 많은 게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자랑을 하고 있는 FA-50 같은 경우도 그게 T-50까지를 바라보고 한 거지만 그때 개발 당시에 경공격기까지 얘기 나왔을 때 많은 공군 관계자들, 조종사들 이런 분들의 하는 얘기는 필히 단자기로 가야 된다. 그렇죠. 기왕 할 거면. 그렇죠. 단자고자 만들어야 했죠. 그것도 설계비 많이 든다고 해서 결국 무시가 되고 복자기로 갔는데 이제 와서 각국의 그와 유사한급의 무기체계와 경쟁하려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복자기가. 지금 사실 이게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서 개발하면 일단 사준다라는 어떤 게 너무 그게 과하게 성립이 되면 결과적으로 방해산업 자체에도 안 좋은 게 결국 몇 번 말씀드렸지만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거든요. 방해산업도. 그렇죠. 우리나라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게다가 이제 점점 병력이 줄어들면 그나마 우리가 갖고 있던 규모의 경제라는 것조차 조금씩 옛날 같지 않아지게 될 판이거든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다는 걸 깨닫고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걸 나눠가지고 할 수 있는 거에 집중을 한 결과 지금 이스라엘은 유도 무기하고 통신 쪽에서는 정말 지위 통신 쪽에서 정말 확실하게 국제 경쟁력이 있어요. 요즘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들조차 이스라엘의 어떤 전장지휘 체계라든가 대전차 미사일 같은 걸 수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과연 우리나라는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께 아니면 수입 못할 정도의 확고한 어떤 시장 경쟁력이 있는 그런 방산물자를 지금 체제로 만들 수가 있느냐라는 걸 생각해 봐야겠죠. 그럼 우리 출연진분들은 이렇게 국산 개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법 제도로 각인시켜버리는 게 약간 오바다 이런 의견이신가요? 그 추리소설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법은 사람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아우 명언이시네. 네. 왜냐하면 특전사 대검권도 그렇고 사실 그게 법이 미비해서 그런 물건들이 나온 건 아니었었어요. 그 사이에서 어떻게든 비집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나온 거거든요. 법은 죄가 없어요. 사람이 문제였죠. 그러니까 이거를 막을 수 있거나 아니면 공감대를 형성하는 문제. 그리고 이제 저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처럼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걸로 해야지 우리나라가 대검부터 전투기까지 다 만들 수 있느냐. 이거는 저는 조금 문제가 됐대고 법제화까지는 물론 이렇게 같은 가격이나 비슷한 가격이면 국산을 먼저 채용하겠다. 내지는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면허 생산부터 시작하겠다라는 정도는 저도 당연히 찬성을 하는데 모두 다 우리가 만들어야 돼. 이렇게 하는 나라 또 하나 있어요. 터키. 터키가 6회공 상막물에서 지금처럼 합니다. 다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결국은 알타이는 엔진이 없어서 못하고 tfx 만드는 거는 3년 뒤에 날릴 예정이라고 큰소리 쳐놨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고 붕이 비위기 던지면 됐다. 그렇죠. 배는 항모 만들겠다 했는데 결국은 끝장난 쪽으로 가고 있고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분명히 다른 의견이 있을 텐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사대주의고 우리 국산에 어찌 됐건 이용을 하고 개발을 해야지 분명히 기술이 발전하는 거지. 가만히 있는다고 기술 발전이 있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사람 분명히 아이폰 쓰는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뭐 그런 의견도 그냥 그 의견으로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런 걸 갖다가 아주 비방하고 이런다기보다는 우려가 좀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법제화함으로써 파생되는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다른 나라들도 겪고 있는 걸 갖다가 경고해 주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법제화까지는 필요 없지 않느냐. 왜? 자국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자국 방위산업 위주로 국방 정책을 피는 건 이런 법제화가 아니구라도 너무도 당연해요. 전에게 각국 어느 나라나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고. 그런데 굳이 이거를 법제화해서 이 법에 얽매여서 진짜 엉뚱한 결정 그리고 아주 모자라는 결정들을 할까 봐 참 우려되는 바고 그것이 결국 장기적으로는 우리 방위산업에 도움도 안 된다는 거죠. 아까 아이폰 얘기하셨는데 삼성폰 안에도 외국산 부품이 들어가고요. 아이폰에도 반대로 LG나 삼성제 부품이 들어가거든요. 맞아요. 다 들어가요. 지금 같은 이렇게 전 세계가 글로벌화 돼 있는 시점에서는 사실 국산과 외국산을 따지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무의미해진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특히 군대 관련해서 이런 물품은 제가 굉장히 재미난 격언을 들은 게 있어요. 미군 쪽 농담이었는데 네가 지금 들고 있는 무기는 최저가를 써낸 놈이 만든 거다. 명심해라.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 국방 기술 개발이라든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가장 좋을까요? 사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앞으로 경쟁력을 집중하면 갖출 수 있을 분야와 도저히 힘들 것 같은 분야를 빨리 나눠가지고 될 부분은 집중을 하고 안 될 거는 도퇴 시켜야 된다고 봐요. 저는. 제가 그게 뭐라고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그게 애매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게 그러면 도퇴 의사 측이 다 된다고 할까요? 그 얘기 도퇴될 걸 지금 얘기해드리면 개인적으로는 일단 개인 장비 분야에서는 좀 뺄 건 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굳이 개인 장비나 이런 걸 만들다가 경제 효과가 큰 것도 아니고 지금 솔직히 전투력 증가를 하는 면에서 국산 고집하다가 잘 안 되는 것도 꼭 실질적으로 중국제를 수입해서 국산을 둔갑시키고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지금 그런 걸 보면 차라리 국산을 하겠다는 이 명분만의 고집을 꺾고 그냥 뭐 영국제, 이스라엘제든 미국제든 진짜 제대로 된 거를 수입해서 쓸 수 있는 길을 여는 게 낫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요. 어차피 총은 지금 제가 뒤에서 칼을 들이대고 수입하라고 해도 안 할 게 우리나라 지금 정책 강국이기 때문에 총 수입하는데 총을 칼을 들이대기 가요. 총 수입할 때는 총을 들이대셔야죠. 비근한 예를 홍표 의장님은 워리어 플랫폼 요즘 나오는 국산만 너무 강조한다라는 이야기도 같이 걸 들여서 하는 말씀 같고요. 반대로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전자 기술이 발달했으니까 통신장비라든가 지휘체계라든가 이런 쪽 그다음에 지금 또 레드백에서 봤지만 이미 장갑 차량 분야, 포병 분야 같은 경우는 조금만 더 투자를 해주면 얼마든지 세계적 수준, 경제적인 수준으로 확 올라가거든요. 지금 이미 케인안 수출권에서 봤듯이 그런데 막상 이런 거에 집중할 예산이 다른 데 자꾸 세우고 있는 거 아닌가 느낌도 들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얼마 전에 필리핀 경전차 사업에서 우리나라, 이스라엘이 가져간 적이 있는데 사실 가져간 이유는 전투체계 때 앞서 있어서 그랬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는 사실 인도가 좀 과해서 그렇지 다른 나라 다 마찬가지 우리나라처럼 생각해요. 그냥 우리 거 써야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 부품들 같은 경우는 경쟁력이 덜하기 때문에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쪽으로 집중하는 게. 네, 아주 오늘 좋은 이야기들 많이 나왔고요. 거의 그 결론은 한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피디님께서 질문 주신 그 질문조차도 너무 예단하거나 정하놓는 것 같은. 흑백 논리.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피디님이 나쁜 사람인 거예요. 그러게. 제가 나쁜 논리인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라 결국은 어떤 방위산업을 바라보는 시점에 있어서 너무 민간에서 보는 그런 수출 쪽 그런 개념과 유사하게만 너무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고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경제 효과 따져봐도 방위산업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낮고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같은 돈이면 민간에 쓰는 게 경제 효과가 훨씬 나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방위산업이라는 거를 너무 이걸 통해서 경제를 발전시키고 이런 것도 좋지만 비용대 효과도 굉장히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나무들만 보지 말고 큰 숲을 바라봤을 때 국방정론에는 어떠어떤 것이 법제화되는 것이 유리할까라는 걸 생각하면 그렇죠. 답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국방 안보를 중심으로 유동성 있게 그렇죠. 옳은 말씀하셨는데요. 갑자기. 막파의 히트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한 주간의 이슈를 달아보는 시간은 국산 과연 법제화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걸 가지고 무겁지만 여러 이야기를 나누어봤고 재미있는 이야기 좋은 이야기들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슈를 가지고 여러분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와 함께 일요일 업로드 비트! 비트! 비트!